저와 함께 기초단어 10개 한번 공부해보시죠. 좀 더 자세하게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 읽기부터 프랭크쌤 영어 여기를 눌러서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바로 이거예요. 좀 길지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끊어서 읽죠. 읽어보면 Grand Parent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Grand Parent 그래서 이는 원래는 애 발음이 되지만 강세가 죽어서 의와 어의 중간 발음이 나요. Grand Parent 좋습니다. 여러분 Parent 하면 부모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엄마와 아빠 두 명이면 Parent S가 붙겠죠. Grand의 의미는 큰이라는 뜻이에요. Big이라는 뜻. 그래서 큰 부모님이니까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Grand Parent 조부모 좀 어려운 말이죠. 그냥 한국말로 명사로서 할아버지 할머니 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Grand Parent 라고 하면은 두 명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싶다. I want to see my Grand Parent Are your Grand Parents Alive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시나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명사입니다. 다음 단어는 어렵지 않죠. GH 발음이 발음이 없어요. DAUGHTER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한 번에 갑니다. DAUGHTER T 발음을 죽여서 DAUGHTER 이렇게도 발음할 수 있어요. D는 D 발음이죠. D는 D 발음이죠. 그래서 AU 발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DAUGHTER 명사로서 딸이라는 뜻이죠. 딸 그럼 아들은 뭐랄까요? 아들은 SON 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우리 딸한테 맛있는 거를 해준다. I make something delicious for my DAUGHTER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딸은 영어로 DAUGHTER 너의 딸은 몇 살이니? 해보시죠. 몇 살이니? How old?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old가 형용사니까 B 동사가 필요하네요. Is your daughter 이렇게 가면 딸이 몇 살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나는 어제 내 딸이랑 싸웠어. I 싸우다 말다투마다 라는 동사 ARGUED 누구랑? With My My daughter Yesterday 이렇게 갈 수 있는 딸입니다. 여러분 계속 저와 함께 따라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다음은 단어가 길지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잘라보죠. 여기서 U는 우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뮤 가 되죠. 뮤 지 시 뮤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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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션의 의미는 음악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뮤직 하면 뭡니까? 음악이죠. 뒤에 AIAN이 붙으면 사람이란 뜻이에요. Magic 마술입니다. Magician 마술가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음악가가 뜻이에요. 명사로서 음악가 라는 뜻입니다. 저는 음악가가 되는 게 꿈입니다. My dream 되는 것 is to be a musician 이렇게 한 번 더 My dream is to be a musician 시작 좋습니다. to be의 의미는 to become 대단한 뜻이죠. 왜 너는 음악가가 되기로 결심했니? 왜가 들어가죠? Why did you decide to be a musician? Why did you decide to be a musician? 이렇게 갈 수 있는 음악가입니다. 다음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잘라서 있습니다. C는 여기서는 흑 발음이 나죠. 팩 팩 이 팩토리 팩 터 이 팩토리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팩토리 하면 명사로서 공장 이란 뜻입니다. 공장 뭔가를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장소 바로 팩토리라고 원시켰죠. 저는 공장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시작 I have a factory 나는 초콜릿 공장을 갖는 게 저의 꿈입니다. 듣기만 하세요. My dream is to have a chocolate factory 이렇게 하는 거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팩토리 프랭크는 공장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일하다라는 work 여기서 일하고 있는 중이니까 working이 되겠죠. 그래서 Frank is working in the factory 이렇게 쓰는 거예요. 더가 들어가는 이유는 서로 알고 있는 공장이에요. 그 공장에서 프랭크가 일하고 있으니까 Frank is working in the factory 그렇죠. 다음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얘가 원래는 이렇게 읽어대요. 가 라 지 지 이 발음은 입술 모형은 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강세가 앞에 있는 A가 발음이 죽다 보니까 가라 지 이렇게 읽지 않아요. A 발음이 죽어요. 강세가 두 번째 있어요. 그라 지 한 번 더 그 라 지 그라 지 이렇게 읽어대요. 여러분 혹시 전라도 사투리 중에서 예스 라는 표현을 그라지 내가 해보지 그라지 이렇게 가끔씩 얘기할 수 있죠. 재밌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라 지 이렇게 읽기 바랍니다. 자 얘는 명사로서 차고 라고 말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차고가 돼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보통 집은 아파트에 사니까 개인 차고가 없죠. 그래서 그라지 라고 하면 바로 자동차 차고 한국말로 카센터라고 하죠. 카센터는 영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카센터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된다? 칼 그라지 이렇게 됩니다. 나는 내 차를 정비소에 데려갈 거야. I will take my car to the 그라지 I want to have my own 그라지 내 개인 차고를 갖고 싶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그라지 차고라는 뜻이 되죠. 이런 단어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카센터가 되는데 I should go to a car 그라지 다음 단어는 피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피리를 부르고 있어요. 이 피리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 피리에 있는 가엾음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명사로서 가엾음이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얘를 문장을 만들게 된다면 보통은 아이고 가여워라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어가지고 What a pit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그는 연민을 느낀다 라고 하면 He feels pity 이렇게 쓸 수 있는 가엾음이란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Y는 이 발음이 난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때에 따라서 이 Y가 앞에 모음이 없으면 I 발음이 보통 갑니다. 여기 FLY 보이시죠? 여기는 모음 A, E, I, O, U가 없으니까 이 뒤에 있는 Y는 I 발음을 해줘요. 그래서 FLY 이렇게 읽지만 얘는 앞에 모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E 발음을 해서 PITY 라고 읽고 얘는 명사로서 가엾음이란 뜻이죠. 오우 정말 가엾은 아이구나. What a pity boy he is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A입니다. A 앞에 강세해서 A C don't 그래서 엑시던트 엑 C 발음이 죽죠. 이 발음이 죽어요. don't 엑시던트 엑시던트 느낌이 약간 안 좋아 보이죠? 그래서 엑시던트의 의미는 명사로서 사고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사고하면은 여러가지 사고가 있겠지만 자동차 사고를 제일 많이 생각하죠. 그럼 자동차 사고는 영어로 Car Accident 이렇게 쓰면 돼요. I had a car accident yesterday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Have a car accident 자동차 사고가 나다라는 뜻 이것도 여러분 같이 기억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Accident 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사고였어.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야. I didn't mean to do that. That was an accident. That was an accident. 그것은 사고였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나오는 단어는 여러분 EA 발음은 E 발음이 나죠. 그래서 읽으면 Heat 명사로서 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여름에 너무 덥죠. 지금 제가 에어컨을 끄고 촬영하고 있는데 너무 덥습니다. 그럴 때 Heat 라고 합니다. 그러면 덥게 해주는 것을 뭐라 할까요? 바로 Heater E R이 붙으면 뭔가를 해주는 것 해주는 사람이 돼요. Heater Heat 열이란 뜻이죠. 나는 더위를 참을 수 없어. I can't stand The Heat Stand 하면 참다 견디다 서있다 라는 동사가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I can't stand The Heat 좋습니다. 여러분 아 너무 더워요. 요즘 특히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하죠. Humid 라는 표현도 같이 기억하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Humid 형용사로서 스판 이란 뜻이에요. 얘는 명사입니다. I am sensitive to the heat 하면 나는 열의 sensitive 민감하다. 그러니까 더위를 못 참는다. 이런 표현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어는 어렵지 않아요. A가 A 발음이 나죠. Raise 명사로서 우리 흔히 경쟁 시합 이라고 하죠. 시합 그럼 여러분 자동차 시합은 뭐라 할까요? Car Race 그래서 자동차 시합을 하는 사람을 Car Racer 이 R을 붙여서 Car Racer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수영 시합 하면 Swim Race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OA 는 O 발음이 나요. 그래서 얘는 명사로서 어떻게 읽는다? Boat Boat 작은 배를 우리는 보트라고 하죠. 우리 흔히 예전에 해변 갔을 때 이렇게 막 Boat 배 타러 가자. 우리 Boat 배 타러 가자. 이름을 많이 하죠. 그 Boat 배가 바로 작은 배 Boat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배에 타 있다. We are in the same boat 라고 하면은 우리는 모두 같은 처지다. 서로 싸우지 좀 마라. 우리는 한 배를 탔어. We are in the same boat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도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Boat 하면 보통 뭐가 생각납니까? Boat에서 낚시를 하죠. I like to fish 또는 I like fishing in a boat 이렇게도 쓸 수 있는 작은 보트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10가지 단어를 한번 공부해봤는데 10가지 단어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단어를 배열해서 문장을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한국말을 영어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길러야 영어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 배열부터 체계적으로 영어 읽기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데 나중에는 영어를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이런 자세한 사항은 저희 프랭셉 영어 여기에 오시면은 저와 함께 체계적으로 한번 읽기부터 공부해보시죠.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